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캠타시아 레코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모습 그 화면들을 중점적으로 찍었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캠까지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웹캠을 찍은 것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나의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구요. 자 우선은 우리가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화면을 찍으면은 찍은 뒤에 자동으로 스튜디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연결이 안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확장자가 TREC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지금 저처럼 TREC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요거를 요 경로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요 가운데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시면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TREC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다른 TREC을 하나 좀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영상을 추가하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우선은 올려놓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대기방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영상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져 있는 영상을 다시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요 TREC 쪽에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영상들을 할 때는 이율 때는 요런 식으로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될 건데 요 영상에서는 이제 자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불필요한 것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액션을 넣을 부분들을 일부러 잘라 놓거나 이렇게 자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은 저희가 뒤에는 제가 이제 IT 기술을 가르치는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죠. 화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한 5초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하겠죠. 이렇게 제가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자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이제 선택하는 이제 처음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정도 내가 자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컷이라고 있습니다. 컷. 이게 컷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할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컷을 하시면은 아예 이게 붙어버려요. 붙어버린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트랙은 이미 하나로 그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것이 그냥 삭제만 된 거예요. 중간에 확 빠져버린 거고요. 이 트랙에 있는 이 하나의 이 영상은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자른 거에서 뭔가 화면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눌러서 아니면은 그냥 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오른쪽 눌러서 대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를 누르면은 아까하고 달리 이 삭제된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액션들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효과들을 다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붙여요. 이거는 중간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검은 화면 나오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명히 다르다. 네 다릅니다. 자 위쪽에 누르면 이게 뭐 퀴즈라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뭐 넣겠는데 트랜스퍼를 넣고 싶어요. 요런 트랜스퍼를 넣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만이 이 앞쪽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잘 보시면은 트랙이 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뭔가 효과가 들어가 있죠. 요런 효과를 넣으려면은 바로 요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내가 자르고 싶다 중간에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선택을 하시고 프레임을 보시면 얘 기준으로 잘려요. 얘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스플릿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플릿이죠. 그래서 이 스플릿을 하시면은 이제 가운데가 삭제가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들을 넣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효과들의 어떤 뒤에 나중에 설명한 효과들을 넣고 싶다면은 이렇게 그 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서 이제 가는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 시간에 배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은 커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딜리트를 한다. 그런데 딜리트를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딜리트한 부분들이 다 자라진다.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특정한 액션들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요 차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찍은 다음에 사실 자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녹화를 할 때도 만약 이게 익숙해지면요. 거의 편집 없이 그냥 뭐 10분 강의를 한다. IT 강의를 했을 때 10분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분 그냥 연속으로 쭉 찍어가지고 거의 자르는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중간에다가 실수를 뭔가 한다거나 했을 때는 요걸들을 다시 찍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찍을 때는 다시 찍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가 잘못 말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찍으세요. 예 쉬지 않고 그냥 쭉 찍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통 찍는 팁인데 잠깐 말을 하지 마세요. 한 5초 정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음성이 들어가는 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음성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음성이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비어있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요렇게 해서 딜리트를 해버리시면 되죠.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서 쉬었는지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다시 찍지 마시고요. 편집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완성시키시면은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런 일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컷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딜리트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안정적이 될 것이다. 15. 아